해외ğimiz 새롭게 벌을 염사를 했습니다 아주 새빨 그치 저희가 제주도를 갈게요 이제 곧 해외로 가는 비행기도 타게 되겠죠? 우리는 해외 가고 싶어요 아 근데 이제 날씨 좋으면 좋겠는데 비가 오지 않을까 싶는데 또 비 오는 대로 운치 있을 것 같아요 즐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해 우리 미스제일 가버리 행사에 상첩하러 갑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예지수인데요? 예지수예요 아 진짜 정말 복받았지 보여요 지역함도 또 아 너무 힘들었죠 저희가 이번에 새로 나온 시즌 광고를 찍기 위해서 제주도로 가게 됐습니다 무섭게 비가 오는데 아 노래도 아주 Sunday Morning로 완벽합니다 어디 가요? 제주 아일랜드 제주도로예요 비가 뭐 진한 제주도로 맑았으면 좋겠어요 여긴 공항 오니까 마음이 이상해요 제주도 약간 여행 가야 할 것 같은 느낌 옛날 생각도 많이 나오고요 짬뽕 먹어야지 저희도 한번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도착해서 보고 가요 도착해서 봐요 도착해서 봐요 도착해 보마 여기 앞보랑 너무 정성스럽게 다 있네 의사님 모자 나면 모자 로브 너무 이쁘지 않아요? 여기? 너무 예뻐요 여기. 항상 제주도 오면 제주도 놀러 가고 싶다 하고 생각했던 풍경이 좀 이런 거였거든요. 비 온 흔적이 확실히 있긴 한데 아 대박이잖아.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 귤? 이거 귤 아니야? 귤인 거 같은데? 근데 너무 큰데요? 진짜 같지 않아요? 이건 뭐예요? 너무 이쁘지 않나요? 너무 이쁘다. 멋있어. 이거는 사진 찍고 싶어.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야자수 야자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좀 추긴 추웠다. 왔습니다. 짠. 이제 먹겠습니다. 제가 원래 스테이크 먹을 때 가장 좋아하는 가니쉬가 있는 바로 버섯이랑 아스파라버스인데요. 방에 왔는데 오늘은 제가 멤버들이랑 방을 쓰지 않고 혼자 쓰게 됐는데요. 리아. 내일 이제 갈 거잖아요. 행사장에. 한번 아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까요? 버버리를 이렇게 제주도에서 또 보게 되니까 또 새로운 거 같아요. 채령에서 전화가 왔네. 여보세요? 언니 뭐해? 채령이에요 여러분. 채령이한테 인사하세요. 여러분 지수 언니에요. 리아 언니한테 인사하세요. 안녕 이치. 여기 옆 옆 방에 있어요. 안녕 안녕. 안녕. 15분 뒤에 어차피 만나니까요. 네. 이따 봐요. 네. 가만히 쉬어. 저번에 브이라이브 할 때 셀카를 좀 찍었었는데 찍을 좀 보내줄까봐요. 짠. 왜? 라면 먹을래? 류진이한테 전화해봐야겠다. 류진이는 스테이크 시켜먹는데 저는 지금 약간 그게 아니거든요. 저 약간 이거에요. 류진아 뭐해? 안 먹어? 맛있어? 응 맛있어. 나 옆에 라면 끓였는데 들고 갈까? 응 그래. 언니 뭐가 국 딱 맞아. 딱 맞잖아. 뭐지? 원래 절치산보다 조금 덜 넣는 거야. 이게 딱 맞대요 여러분. 딱 맞잖아. 진짜 어메이징 펄펙트. 딴딴 따라란. 딴딴 따라란. 딴딴 따라란. 안 열어줘. 알아떠. 여기서 쏟을 순 없지. 뭐야 문 열어놨잖아. 뭐야 굉장히 맛있는 걸 먹고 있었네. 잘 먹겠습니다. 따뜻해. 음. 맛있다. 음. 음. 나 원래 아스파라거스 안 먹었다. 지금 먹어? 잘 먹지 않은데 먹긴 먹어. 가자. 안녕. 안녕. 저희는 아까 공항에서 여기 호텔로 왔는데 이제 카페 갈 거예요. 갈까? 하이. 우리 이렇게 하니까 여우 20대라고 했잖아. JYP 대학생의 브이로그. 잇지대. 잇지대. 브이로그. 어느 과예요? 아 저는 워너비학과 아니에요. 워너비학과. 이제 내년 로꼬학과도 진학할 건데 어디세요? 아 진짜요? 진실성실 겸손 거 아니세요? 아 진짜요? 아 아마 저희 그 세부과 중에 하나일 거예요. 고. 레고. 고. 고. 유 랩이 릴리 아가로 겟스 미어. 호텔이 너무 예뻐요. 스페인 안에 예쁜 스팟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아 우리 그냥 20대 대학생들 같아. 여기 밖에 스파 있어요. 나도 놀고 싶어. 나도. 나도 놀고 싶어. 마이크도 있네 진짜. 자. 아 이뻐라. 상수도 있다. 빵. 마실 거 마사지. 맛있겠다. 소세지 빵도 있어. 소세지 빵 좋아하는데. 여기 케이크 진짜 맛있어 보인다. 진짜 맛있어 보이지? 이 초콜릿 맛있을 거 같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빠른데? 카므마일. 카므마일. 아이스 카므마일. 아이스 카므마일. 아이스 카므마일. 아이스 아이스. 줄몬딱이랑 유진이 잉글리스 카므마일 기하야랑. 이거 초코 마들랜드 하나만. 크림치즈 브레드. 고로곤졸라 브레드. 치즈 좋아. 소세지 앙. 캬. 다시. 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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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야식이. 그러니까 야식만이지. 이거 째룡이가 찍어준 거. 물가 어디 우리? 물이. 앙. 앙. 사실 저희가 더 맛있는. 나 거기서 외부에 있는 카페를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제주도에 비바람이 좀 거세게... 갑자기 제주도에 비바람이 좀 거세게... 바람이 지는 바람 먹는 것보다 앉아서 노을 지는 거라고 하면서 근데 너무 예쁠 것 같았는데 근데 아쉽게 됐어 풀로 올게요 온다, 온다 우리의... 아니야, 사진으로 예진이 자랐어 예진이 여기... 이건 이것이 됐어? 아쉽게 됐어 아쉽게 됐어 표정이 똑같았어 청포도일과 샤인머스켓일까요? 샤인머스켓 여기 봐보세요 바들렌이랑... 염스케잇 음, 맛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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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시크맵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뭔가 약간... 뭐가 약간... 소스란 향도 나 날차에 그래서 맛있는 것 같아요 맛있죠? 편하게... 눈 꺼진 것 봐 제일 맛있어 뭐했던 표정이 돼? 한 개지 귀여워 으응 생일이 안 됐어 진짜 진짜 아, 멋있다 아, 아까... 옛날에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았어요 다이올린 하고 있으면서도 별로 또 하고 싶어서 다이올린 하고 있으면서도 다이올린 하고 있으면서도 다이올린 하고 있으면서도 다이올린 하고 있으면서도 다이올린, 피아노 다이올린은 제일 오래 했어요 플러스 진짜 나 부는 것만 해서 막 끝났어 약간 이 자리만 입기고 있어 곡을 연주하겠어 다이올린을 제일 좋아했어 야외 촬영이 있어서 약간 좀 우리 제 비영이 저번에 저번에 찍었을 때도 완전 산까지 올라가가지고 우리 완전 무대처럼 패러글라이딩 하는 거 나 진짜 그거 생각보다 진짜 멋있게 나와가지고 그때 전에도 아, 네 네 오늘 시험도 너무 기대가 되고 네 잘해보자 오늘도 내일도 잘 먹었다 파이팅 내일 봐요 저 이제 들어가서 내일을 위해서 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내일 멋지게 봐요